인포스닥 데일리 인포스닥 데일리 인포스닥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스닥 데일리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가 특별하게 준비한 특집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시장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공매도 제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정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악몽 같은 시기를 겪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다시 부분적으로 재개됐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완전 재개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혹은 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함께 말씀드린 공매도 제도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먼 길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먼저 대표님 워낙에 유명하시고 잘 알려주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자랑할 만한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네, 올해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약 25년 이상 해오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저를 포함해서 다들 원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돈을 잃고 망한 사람이 주식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지 기수였습니다. 어느 순간 왜 개인투자자들은 돈을 잃어야 하지?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개인투자자들도 뭉쳐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보호해달라고 싸우고 부딪히다 보면 차츰 차츰 주식시장에도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불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투연의 어쨌든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한투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투연 뭐하는 돼지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여기 잠깐만 봐주시고요. 저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도 돈 버는 세상 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네.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이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원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개인투자자 단체는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전에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네. 올해 2월부터 올해 2월에 2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어떤 연합회를 모으신 것 같은데 한투현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설립된 게 2019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죠. 네. 신생단체지만 지금까지 약 한 80여 차례 시위와 집회를 통해서 온몸을 던져가면서 정말 열심히 개인투자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네. 두 가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고 네.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10억 원으로 유지시킨 건데요. 네. 그 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예. 그 예전에 그 이승복 어린이 기억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네. 이승복 어린이는 뭐라고 외쳤죠? 공산당이 싫다고요.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렇게 외쳤죠. 이 보시는 이 공매도 반대버스에 대해서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2월부터 한 달에 두 달 동안 한 달에 600만 원씩 네. 운행이 되었고 네. 수많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요.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57로 무려 그 11년 전 주가지수로 추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금유렵에 그때부터 그때부터 5월 2일까지 세 차례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공매도 금지를 위해 제가 금융위원장을 직접 두 번 만나서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고 금융위 앞에서 수십 차례 반공매도 격렬한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공매도 세 번 금지에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 단지에서 대표적으로 결사 반대하면서 역시 여러 번의 시위와 세 차례에 걸쳐서 일관광고 일면 광고를 시행하면서까지 저희가 여론 조성을 한 끝에 극적으로 3억 원 하향을 저지하고 10억 원 유지를 이끌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제와 대주주 10억 원 유지로 아마도 작년에 혜택을 보신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를 공매도 제도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투현의 대표님이신 정의정 대표님을 소개해 드렸다는 거 여기까지 모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투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K-STOP 운동으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K-STOP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초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게임스톱 운동인데요. 네. 공정하다고 알려진 미국 시장에서 조차도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항을 했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공매도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데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K-STOP 운동인데요. 네. 네. 그래서 한투현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가용자금의 10%만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권해서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7월 15일 오후 3시부터 30분까지 30분 동안 코스닥 공매도 장고 1위인 HLB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매수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여러모로 환경이 다르고 또 법이 틀리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었고요. 참여자도 2천 명 내외로 소규모여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배치 설립자가 한투현 K-STOP 운동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언론에 밝혔는데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날 상당히 좀 주의 깊게 HLB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의 어떤 지지 발언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신 건 결국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결과로 남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후속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이 어떤 다른 세력들이 좀 유입이 됐었다.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K-STOP 운동의 약점이 아닌가 라는 얘기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대표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K-STOP의 원래 취지는 악성 공매도에 대항을 해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실행해보니 한 투연 회원뿐만이 아니라 그 리딩방 사람들 또 일부 유튜버 그리고 단타족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전에 사전에 매수를 한 다음에 그렇죠. 당일에 3시 반 이전에 3시 전후에서 이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는 바람에 K-STOP 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모 유튜버의 경우는 당일에 3시 전에 10억 원을 매수를 한 다음에 3시가 조금 넘자 그거를 팔았노라고 하면서 천만 원 이익을 남긴 것을 인증하고 시청자들한테 팔라고 하는 뭐 그런 멘트를 생방송으로 남겼다는 뭐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매도 세력들이 그날 아주 작정을 하고요. 무려 40만 주 가까운 역대급 공매도 물량을 공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그 규모는 공매도 물량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3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공매도 물량이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다음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공매도 반대하는 운동인데 공매도가 쏟아져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우리나라 공매도의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일 기간 투자자들도 덩달아서 공매도 세력을 도운 것 같은데요. 네. 기간 투자자들은 15만 주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그것은 기간 투자자 매도 물량 중 1년 6개월 만에 최대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HAB 종목은 당일 22% 이상 오르다가 그런 매도 물량 때문에 5.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네. 불순한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공매도 포함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의 그림이 그려진 건데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뭐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는 잠시 후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튜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케이스탑 운동을 우리가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고 밝혀진 이상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아마도 케이스탑 운동을 계속 진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불특정 다수를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수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매매를 막을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지금 당국에서 그날 7월 15일 날 이뤄졌던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어떤 불법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이제 공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케이스탑 운동이 만약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매매를 하는 게 줄어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공매도와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부터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매도는 사기다. 그 지금 보시는 이것 네.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를 쇼팬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조롱하는 의미로 테슬라에서 쇼팬츠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작년 7월에 테슬라 온라인에서 팔만 원 정도의 판매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 주문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저는 대한민국 공매도는 악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매도 자체는 뭐 당연히 악마가 아니죠. 악마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운영되는 환경이 지나치게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공매도에 98% 가량 점유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허구한 날 개인투자자 돈을 빼앗아가는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뻔히 알고 있는데요. 근본대책 없이 변중만 올리면서 개선책을 찔끔찔끔 내놓다 보다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혁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중간에 공매도 자체가 악마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요.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순기능의 반대편에 있는 역기능이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은 10% 그 다음에 역기능은 한 90% 정도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보다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보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원래 이념만 가지고는 아주 좋은 이념이죠. 공매도가 딱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빨리 개정을 해야 하듯이 잘못된 공매도 제도는 급히 시급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 뒤에 순기능을 얘기를 해야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일방적인 착취 상황과 피해를 그대로 둔 채 마치 앵무새처럼 순기능을 얘기한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매도 세력의 대변인 또는 그 하수인들이나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 방안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공매도 제도 이외에도 뭐 케이스탑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공매도 제도가 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저희 한투연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개선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우선 공매도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성자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성자에 대한 검사를 한투연에서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 결과 지금 금융감독원이 9개 증권사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그동안 한투연은 이낙연 박용진 후보께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한투연하고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렇군요. 얼마 있다가 저희 한투연하고 직접 면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만나게 되면 역시 공매도 문제를 비롯해서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윤석열 홍준표 후보한테도 지금 면담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안의 주요 내용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요.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상한 기관을 개인처럼 60일로 통일하고 둘째는요. 주식 대차시 담보 비율을 역시 개인처럼 140%로 적용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증거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증거금도 외국처럼 법제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전면 재검토 또는 철폐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도 무차익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매도 상한선 설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무언가 뭐 좀 느끼신 부분들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네. 한투연이라는 단체는 네. 아마도 이단아 내지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아마도요.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일지는 몰라도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서는 대모를 엄청 많이 하고 귀찮게 하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해가지고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라는 게 원래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잘못된 틀을 깨려는 한투연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공정한 주식시장을 을 위한 시도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속 한투연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저희 또한 금융당국에 대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잘못된 주식시장이 바뀌어야지 잘하려는 한투연이 바뀌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투연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나 뭔가 하려고 하시는 운동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시간이 쬐깍쬐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달 남았지만 금방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또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후보들께 공매도 제도개혁과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재검토 그리고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건전하고 공정이 담보되는 환경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해서 기업과 오너도 열매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로 국가도 부강해지는 것 선순환구도 이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한투현이 주식시장 발전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한투현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명쾌한데요. 주식투자란 주식으로 돈을 버는게 목적인데 지금은 돈을 잃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파르게 너무나 가파르게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바로 이제 돈을 많이 잃는데요. 그것을 좀 바로잡아서 이렇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각도를 조금 완만하게 하는게 그래서 이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개인투자자들도 뭐 기관 외국인 하고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잃기만 하는게 아니라 돈을 좀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투현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개인투자자 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올해 들어서 그 천만 주식투자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사일의 처음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천만 명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당국이 그에 맞춰서 공정한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올해부터 쏟아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봄 동학게임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살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니까요. 네.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개인투자자만 기간외국인 말고 개인투자자만 오로지 무려 143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외국인은 어떨까요? 기간투자자는 88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55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개인투자자가 작년 봄 이후에 힘들게 3200, 300까지 힘들게 올려놨더니 기간과 외국인들은 팔기에 급급해서 차익을 챙기면서 아주 얌체같이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도둑같이 그 주가지수를 내리고 팔기에 급급한데 기간과 외국인 이거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 대접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투자자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엄연한 주인이죠. 그런데도 솔직히 대접은 하인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런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바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로 주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한투연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투연 회원이 지금 5만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명쯤 된다면요 개인투자자들 권익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개선될 것 이라고 봅니다. 한투연 회원 가입은 엄청 쉽습니다. 포털에서 한투연 검색 후 가입까지 40초면 됩니다. 주식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천만 개인투자자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인투자자분들이 모두 주식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한투연과 대표님의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함께 시장의 논란인 공매도 제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딱 하나만 꼽자면 개인투자자들에게 분명히 불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투연 그리고 정의정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인터뷰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